고향 이정은 우리 흥분이 헤매던 삶을 이리 갈까 이정은 우리 흥분이 헤매던 삶을 이리 갈까 차라리 몬아갈까 새달의 삶을 이리 갈까 이 여정의 흥분이 헤매던 삶을 이리 갈까 바로 갈까 경선으로 돌아간 전화 도 이 자유는 곧 만나는 일이 저리 가면 주차도 가니 와도 그만받아도 그만받아 안전사람을 보라고 생활의 삶은 해가 젖은 것 감사합니다 저 선배님